그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이분 이것이벌 말로만 듣던 숨막히는 뒷에 실루엣이 예사롭지가 않다 네 깜짝 놀랐어요 뒤에다 뻥 뚫려져서 한지는 좀 오래됐어요 한 5년, 10년, 몇 살이세요? 지금 20살이에요 다들 화장이 씬에서 오리게 안주는데 여러분, 학생들이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세 대부분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짙은 화장을 하고 있는 선수들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서양 취미니까 서양 사람들의 이목구비를 연출하기 위해서 좀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호소력 있는 춤을 추려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독야청청 유독 뽀얀 얼굴 자랑하는 남자 선수를 발견한 오번 카메라 또 한 번 호기심 발동됐다 뽀얗다 못해 백인 선수들보다도 더 하얗다 혹시 군장하는 걸 까먹은 건 아닐까? 뜬금없는 지적에 낯뜨거운지 슬쩍 자리를 피하는데 진짜 제일 하얗네 진짜 제일 하얗네 진짜 제일 하얗네 근데 내가 여기서는 좀 더 잘하얗네 진짜 잘하얗네 근데 이 스승에 찍을 때